아우 저 운동해서 몸이 삐끗삐끗해! 뚝살 장난이야. 메이크업 선생님들이랑 머리 선생님들 같이 아침 먹으러 갔어요. 아침 6시. 아침 메뉴는요? 저는 딱 한 종류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조금씩 먹는 거에요. 막 샐러드 조금, 밥 조금, 어물렛, 소시지, 시리얼?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우유를 마신 지 2달 됐거든요. 2달만에 우유 마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스트레칭 했으니까 뼈 소리 안 나오겠죠? 이거 하다가? 뼈 소리 안 나오겠죠?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! 이제 준비하러 갈게요. 속눈썹 붙여야 돼요.